한국생명은 정규리구 1위 확정까지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언더코스로 밀려 그리고 성공됐습니다. 옐레나의 득점으로 이세트 승리고들은 한국생명 그러면서 이번 시즌 한국생명은 1위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국생명이 시전 도중 권순찬 감독을 전격 경질해. 감독과 함께 단장도 동반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한국생명 핵 스파이더스. 이번 시즌 최초로 리듬을 가장 덮밥스로 슬롱합니다. 이번 시즌 최초로 리듬을 가장 덮밥스로 슬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즌 최초로 리듬을 하신것hes. 이 시즌 최초로 SD מכ선 vaccin zaw cs chewy honey. Cha